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방해홍입니다. 파사주 기본영어 유닛 3 섹션 테스트 1번 들어가겠습니다. 자 보시면은 얼도우 양보의 부사절이죠. 그래서 비록 불의의 목표가 a예요. 그 다음 is 동격으로 썼습니다. 그래서 동격이죠. 이럴때 우리 2 플러스 동사원형은 보호로 썼어요. 자 우리의 목표가 수리하는 것이지만 집을 bit by bit 조금씩 여기까지 양보의 부사절 끊기고 조어는 주어 remind 상기시켰어 그래서 상기시키다. 자 우리에게 that 접속서로 쓰였어요. 자 우리가 will 동사 뒤에 동사원형 들어갔죠. 그 다음 have to 또 뒤에 동사원형 들어갔죠. 합치면 우리가 have to reconsider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자 뭐를 sum of the overall details 그러면은 전체적인 세부사항 이거 완전 많이 안되네요. 전체적인 세부사항들을 몇몇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어디에? 이제 of the plan 계획에 자 for example 네모컨 주의하시고 예를 들어서 you will need 너는 필요할 것이다 자 그래서 need to 들어가야 되겠죠. need to 뒤에 목적어져 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는 투부정사 자 업데이트인데 와이어링 배선 자 그 다음 플러밍은 이게 하수구 하수구 처리 자 그 다음 heating & cooling은 난방과 냉방을 ductwork duct가 우리나라는 말로 이게 관인데 무슨 관이죠 이게 냉방관이라고 할께요 냉방 혹은 온열관을 자 throwout은 전체 지역 자 전체 지역인데 집에 before 너가 시작하기 전에 줘 우리가 여기서는 시간 혹은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하기 때문에 자 동사 원형 쓰면 되겠죠 네가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 work 일을 on any one room 어떤 하나의 방에 라고 he가 누구냐 아까 존이었죠 존이 told us 우리에게 말했어 그 다음 정리 좀 하고 밑에 보겠습니다 자 나는 생각했는데 수잔이 would 동사 원형 썼어요 아마도 원할 것이라고 자 lie가 있고 레이가 있는데 lie는 자동사에요 그 다음 레이가 타동사죠 근데 뒤에 보시면 a beautiful new tile floor 가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타동사에 레이가 들어가야되요 자 아름다운 새로운 타일 바닥을 자 in the kitchen 부엌에 자 to determine to determine to determine to know need to do 동사 원형 알 필요가 있다 what the layers of our completed house will look like 까지 또 똑같이 what 문사 주어는 the layers of our completed house 가 주어에요 자 레이얼 배열 배열 배열인데 우리의 completed 과거 문사로 썼죠 그래서 완성되어진 집이 look like 뭐 뭐처럼 보일지죠 어떻게 보여줄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 자 우리는 필요한데 마스터 플랜을 마스터 플랜은 전체 계획 이 필요해 자 그 다음 컴마 위치죠 관계되면서 계속중요법이니까 위치가 받아주는 것은 접속사 엔드랑 마스터 플랜이 단수니까 it로 바꿔서도 똑같아요 그 점에서 이 마스터 플랜은 requires 단수 썼어요 여기 주의 요구할 것인데 help 도움을 커플업은 한두명의 expert 전문가들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자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집안 수리 시작 전에 전체적인 계획 수립의 중요성 이게 필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